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무죄 선고 뒤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던진 말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짚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한 건지, 2심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정치 지원과 차기 대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순간 연호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진성 씨의 기억을 묻고 또 결론 요지서를 보내는 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통화가 이뤄진 2018년 12월은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서 16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의 최대의 사법 리스크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은 다시 힘을 받는 양상입니다. 네, 1심 판결 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요약해서 브리핑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습니다. 또한 녹취를 짜집기하는 조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당 탄압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랍니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많은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1심 무죄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탄 차가 떠나자 한편에서 어깨동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면서 서초동은 오늘 상당히 북적이었다고 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선고 전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1심 무죄 선고, 법과 상식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 번 주장이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였다면 증거였죠. 그래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여러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위중교사가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전체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사실,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되살려달라. 한 20여 년이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난리 만무하니 좀 끄집어내달라. 당시에 2018년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본연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그때 사건은 무죄를 받지 못하면 말하자면 대선 출발하던 향후의 정치 행로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 그게 김진성 씨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검찰의 짜짓기라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체 녹취 중에 일정 부분을 떼내서 그 부분을 위중교사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검찰의 기소였고 그러한 공소가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중교사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상식점 판결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이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로서 굉장히 상한 재료를 재판부한테 던져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그 재료 속에 상한 것들을 좀 들르다 보니까 좀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왔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팩트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요 증거가 거의 녹취록 하나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녹취록 포함해서요.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가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본인 진술하고 또 인정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렇죠. 위증을 했고 위증교사 당했다고 본인은 진술까지 했습니다. 증언까지 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녹취는 짜짓기 말씀하셨는데요. 녹취는 풀 텍스트로 공판장에서 다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짜짓기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저는 좀 적반하장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벌써 7명이 됩니다. 일단은 유황기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거기서 개발사업본부장 그분 포함해서요. 김문기 씨도 개발 1처장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이병철 시민사회 대표. 이분은 이재명 대표와 변호사의 대납의 역을 최초로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 돌아가셨고요. 또 배소연 씨 지인이죠. 같이 경기도 법화 유용한 걸로 조사를 받는 사람인데 이분도 돌아가셨고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전형수 경기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그만하라라는 유언까지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총 7명이 돌아갔거든요. 그랬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사람 살리는 정치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거든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예전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기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고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될 게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에 없던 내용을 이유로 들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직검남용이라고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체포된 기자는 마지막에 가서는 나중에 결국 무죄을 받고요. 형사보상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혐의가 있다고 구속했지만 나중에 무죄까지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현재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보지만 2심이나 또는 대부분 가면 그동안의 어떤 판결였던 선례를 보건대 이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지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죄를 2심에서 입증하겠다라고 했고요. 1심 무죄 납득은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곧바로 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사에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김진성 씨의 전화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기록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무려 22년 전에 사건이어서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기소. 정치적 경쟁자를 반드시 유죄를 받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수사였기 때문에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진 판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이 곧바로 나왔어요. 사법부에 이제 판단을 맡기고 멈춘 정치 시계를 돌려야 된다라고 김성열 대변인 직접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정작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는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도 아닌 김진성 씨가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불법까지 하면서 위증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만 해도 당장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차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니까 더 이상 서초동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서초동에서 저렇게 우실 게 아니라 저는 저거보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 좀 닦아주시고 일본의 사두강산 관련한 만행 규탄 좀 해주시고 민생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2년 이재명 대표는 KBS PD와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 취재를 한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방송 토론에 나와서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혐의 1심은 이 대표가 2018년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을 요구했다, 교사했다라는 취지의 기소인데 1심 무죄가 나온 겁니다. 참 오래된 맥락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그 녹취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데로 세월은 다 친하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소영주 의원님, 1심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재판부는 저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저게 16년 전 기억이다라는 부분들도 고려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따지고 보면 18년도의 재판 과정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권 차원에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증언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되살려서 좀 증언만 해준다면 본인의 방어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어떤 당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걸 위증으로 교사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신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요? 16년 전에 제가 아니면 어떤 누구가 일기를 써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런 일기를 썼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기도 없이 기억으로만 16년 전 일을 기억한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론 요지소와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증언에 필요한 환경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위증을 할 거라는 전제로 해서 지시를 하거나 모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무슨 증거를 이거 외에도 김진성 씨라는 증언이 있다라는데 김연수는 그 자백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증거로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진수의 자백이 조국혁신당의 논평처럼 이 조사 자체가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녹취를 가지고 22년 전 일을 기소한 일 아닙니까? 별건 기소인가요? 별건 기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또 기소해서 무리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측면들.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백현동 관련해서 5건의 사기죄는 검찰의 무혐의를 받고 최근에 알선수죄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이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진성 씨의 위증에 대한 자백이 과연 증거로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통화를 저렇게 했는데 검찰은 위증 유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은 최고형 구형이잖아요. 지금 방송 전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두 번을 얘기합니다. 저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한 10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의하게 보는 거는 유도하는 저런 정황뿐만 아니라 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딱 명확하게 자기가 위증을 요구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김진성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현직 경기도 도지사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은 위증 교사할 때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형, 아까 구형 말씀하셨는데 최고형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를 보면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최고형 갑니다. 가중되죠. 또 하나 뭐냐면 동종의 정가가 있으면 또 가중됩니다. 아까 김병련 성남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 사칭을 했는데 김병련 시장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는 안 했는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김병련 시장이 오히려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무고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나왔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동종 정가가 있는 거. 이거 두 개 때문에 가중돼서 최고형, 구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양형 기준표 매뉴얼 들어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1심 선거는요. 저는 위증 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써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증 교사의 판례를 보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위증하는 사람이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위증을 듣는 사람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있는 대로 얘기하죠. 사실대로 얘기하죠. 기억을 대가마저 오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한 본인이 유리한 그런 진술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판례가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 경우에 유죄로 인정돼가지고요. 위증 교사는 보통 한 80%가 징역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해달라 한 10번 정도 말하고 사실대로 기억해달라 10번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있는 대로 그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고 두 번 말해가지고 위증 교사를 피해갔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에 있는 위증 교사 관련된 재판들이 이거에 대해 상당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재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재판들은 전부 다들 사법 방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이렇게 되면요. 피고인들이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데 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 재판장에 나오는 증인들을 잘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판결을 부정하시는 거죠. 지금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지금 이준 의원이 얘기하는 게 검찰의 짜깃기 수사를 재판부는 아니다. 이거는 짜깃기 기소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녹취의 맥락과 흐름 자체는 이거는 증언을 요구하는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이준 의원은 뭐냐면 검찰이 무죄, 그러니까 기소 실패한 내용을 아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들이 있었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짜깃기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검찰, 당신들은 이름 정도 가지고는 위증교사라고 볼 수가 없어. 당신들 공소가 형편없어라고 하면서 무죄를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없이는 이 건을 가지고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위증교사도 검찰이 이런 무리한 기소를 하면 이런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검찰에 알려준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느냐? 1심 재판부는 무리한 기소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무죄 판단이 내려진 거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정리를 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심 선고 직전에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방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판결 뒤에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게 납득하기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듯이 이번에도 존중은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페이스북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된 부분도 있어요. 지난 16일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상 유죄인 것으로 확증을 하고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듯한 글도 썼단 말이에요. 이게 1심 판결 나온 뒤에는 좀 무색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부여 위원님. 한동훈 대표는 참 재밌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차분하게 지켜보지 않아요. 입이 방정입니다. 마치 유죄를 확신하는 듯 온갖 걸 다 얘기를 하고 법정 구속 얘기하고 법정 구속되면 그거 다 내덕이거든요.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앞서서 무슨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지 아니면 정말 검사 한동훈으로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여당 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검사 한동훈 저는 법정 구속 확신합니다. 이렇게 떠들어놓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분입니다. 김성현 위원님. 조금 전 정리한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 때문에 그 덕에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전에 김보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부분이요. 11월 17일. 특히 국회의 체포등의안 통과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요. 일단은 정치인이 저렇게 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예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당의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법부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부터 사법부 판단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자, 보십시오. 법정 구속을 하려면 한 세 가지 요건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질이 아주 불량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죄질, 위증교사 자체는 죄질은 되게 안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를 구속할 정도의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증거는 이미 옛날에 다 확보가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증거인멸할 게 없어요. 그러면 도주 우려, 어딜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되게 실현되기 어려웠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건 무죄건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품백 받으신 사실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가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택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준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잖아요. 네, 내부 상황.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을 말씀하시겠는데 오늘 안 그래도 김민정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집격을 하면서 여론조사, 한동훈 일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론조작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촉구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당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남의 당 걱정할 결의를 있겠느냐, 그 말씀 드리고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또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판, 지연, TF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위원회,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야 관련된 우리 또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 논란된 부분은 또 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승 1패예요. 굳이 따지자면, 표현하자면 앞으로의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포함해서 서영주 의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준우 의원 말씀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승 1패에 대한 대선 영향이라든지 정치 영향보다는 이준우 의원이 사과를 하셔야 될 게 야당 대표가 감옥 갈리기라니요. 1심이 끝나는데 감옥 갈리기입니까? 확정형도 아니면 2심도 안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승 1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진교사에 대해서 좀 중형이 나왔다면 굉장히 숨 돌릴 틈 없이 여러 가지를 혼란에 처했을 텐데 위진교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직선거법하고 반대해 들어갑니다. 공선법은 조금 낮은 형량을 기대했는데 중형이 나왔고 이거는 중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지도력과 응집력은 더 거세질 공산이 크고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양극, 일극체제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서 아마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안고 가는 것보다는 공선법의 2심의 한쪽의 무게, 부담감과 위진교사의 무죄라는 또 좀 가벼운 두 축을 가지고 당내에서 좀 한 통합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른 주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해가면서 당의 어떤 향후에 재직권을 향한 플랜을 짜기에 좋은 여건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직권 플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차가차가 갈 수 있는 발판은 됐다. 저는 그동안 우려했던 비명계라든지 나머지 언론에서 어떤 반격, 상김, 삼총 이런 부분들의 평가들은 아마 쏙 들어가지 않을까. 쏙 들어갈 것이다. 아마 내년 2월, 3월까지는 더 이상은 그런 평가들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 삼김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없어질까요?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또 대한세력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와 대조해서 나가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네. 자, 사과 요구를 받은 이준호 위원님. 네. 1심 나왔는데 무슨 이제 유죄 감옥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죠. 1심에서 유죄 나왔고요. 지금 조위대 대법관이 3, 3일 해가지고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6개월 내에 끝내라라고 재판 속도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탄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재판 결과는 그렇게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옥 갈 걱정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워딩은. 그렇죠. 감옥 갈 우려가 높다고 한 거랑 감옥 갈 걱정이 나는 거는 다른 거 같아요. 6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걱정을 제가 대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서요. 이번에 이장명 대표가 재판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도 참여 안 했고요. 또 장애 집회도 하면 할수록 지금 참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같이 밖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민희 의원이 아무리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그거를 했어도 아마 도도한 민주당에 있는 정통파 또 분들은 따로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두 분 말씀 많이 못 들었네요. 다음 시간에 충분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파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시문을 무죄에 나온 소식이 워낙 뜨거워서 계속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진 순간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는데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차가 빠져나가자 서로 부둥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예상한 결과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당초 법조계나 당내에서는 사실 선거법은 조금 쉽게 봤고 위증교 사건을 좀 더 무겁게 봤었는데 결과가 좀 엇갈리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증교사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무리한 수사였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무죄가 나왔다, 말씀이네요. 저는 이렇게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난해인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영장실질심사할 때 영장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네, 그렇습니다. 기각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기각을 하면서도 유죄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유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무죄로 1심 판결이 났네요. 네, 바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정치검사, 정치검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판결이 검찰에게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네, O부터 듣겠습니다. 물론 검찰은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게 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전형적인 별권 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수사하다가 지금 위증 혐의를 지금 이번에 500만 원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당시로서 통화 당시에서 16년 전이었고 지금으로 하면 한 22년 전 통화 기록인데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20여 년이 넘은 사건을 갖고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기소했고 또 별권 수사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지금 가장 일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 교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일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강요할 만한 그런 지위나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증의 대가로 어떤 금품이나 뭘 제공했는지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즉, 위증 교사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전적 대가라든지 아니면 자리 같은 걸 보존해 주는 걸로 했을 텐데 그런 아무런 대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위증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위증 교사를 입증한 어떤 혐의를 입증하거나 그거를 사실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새로운 위증과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오래된 일이라 생각이 안 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론 관련된 자료도 주면서 생각해봐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위증에 해당되는 듯한 얘기를 한 건 있었죠. 그래서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증을 할 만한 배경? 글쎄요, 그건 정치인이라면 또 아니면 누구라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게 불법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된 바에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마 원낸의 대변인,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그랬는데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긴 했으나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쇄신 경쟁하는 게 맞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또 혐의로 인해가지고 기소된 게 많잖아요. 지금 재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덕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뭐 혁신 경쟁해야죠. 네, 자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정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겨냥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죠.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했잖아요. 물론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글. 그 얘기는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거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보니까. 1심 판결 뒤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복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했는데 지금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은 그때 이미 한 번 된 거기 때문에 새롭게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죠. 회기도 달라졌고요. 네,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국회 회기 자체가 아니라 아예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너무 나갔다.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지 않은 것 같고요. 아예 저 마치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었나요? 성립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여당의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면 자칫 이런 논란, 아까 김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너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해서 마치 압력을 가하는 거나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법정 구속을 얘기하는 순간 훨씬 더 이 사건, 법원에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언급은 불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받은 뒤 첫 메시지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올감해가지고 죄 있는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인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비명계 정치인들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글쎄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언어 자체가 저는 좋은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이고 살린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입 밖에 내가지고 좋을 게 있나. 그리고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수사상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더더군다나 떠올릴 때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그런 어떤 사람 목숨 죽이고 죽이는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그런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저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나머지 재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 일심 무죄로 당분간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OX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재명 단일 대우가 더 견고해진다. O 꼭 그렇진 않다. X 들어주시죠. OX 갈렸습니다. X부터 듣겠습니다. 당장 아주 짧은 시간 안에는 단일 대우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어떤 게임의 원리라 그럴까. 왜냐하면 중형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제 뭐 플랜 B가 됐든 뭐가 됐든 대안도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당내에 좀 요동을 치고 술렁거리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장기화된 거죠. 오히려 오히려 시간이 뒤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다섯 개입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재판이 다섯 개죠. 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되면 길게 봤을 때 개혁도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로 계속 뭉쳐가지고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혼란이 굉장히 연기됐다. 혼란이 좀 보류되고 장기화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도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액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1심이고요. 저는 민주당도 1위 1위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소한 법리 준비 꼼꼼하게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이미 선거법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한 것도 좀 더 준비를 잘해서 2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확정 판결, 실제로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당내 기반이 흔들릴 상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야당, 특히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당 대표나 또는 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훨씬 더 단결해왔던 그런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민주당이 어떤 파고를, 험난한 상황을 함께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아직까지 1심이 안 나온 사건들이잖아요. 막 시작이 되거나 재판이. 이건 당분간 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재판만 진행되고 서로 간에 변론 단계이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 앞으로 한 대선이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기간까지 감안하면, 등을 감안하면 사실 최종 결론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음 대선 전까지, 2027년에 치러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때까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법원의 과정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현재로 와서 아직 1심도 나오지 않고 사건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사건들은요. 아마 증인들도 많이 나올 거고, 등등을 감안하면 판결 자체가 최종심까지 나온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조심스럽게. 당장 아마 제일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려운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하나는 유죄가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잘 관리해서 준비해 나가서 이걸 넘어쓴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위치는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머지 세 개의 사건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게 언론에서도 분석하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이제 2심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 그리고 오늘 선거가 됐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그때 가서 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혼란스럽다. 계속 혼란스럽죠. 지금 아마 오히려 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으로 계속 대선까지 정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민주당에 있다면.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델을 뭐라 그럴까요? 모델로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고 해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그런 게 지금 거의 올 수 없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를 이재명 당대표도 바랄 것인데.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또 쉽사리 모든 재판이 연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그냥 임기를 마쳤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이. 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왔죠. 재판 결과가. 지연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뭐라 그럴까요. 비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마냥 재판을 연기하고 또 사법 방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재판을 지연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민주당이 또 정치를 하느니만큼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민의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쟁자를 1억하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경우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거죠. 지금 구도에서 이제 검찰의 무리한 개선이 아니냐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요? 지금 현재 다른 걸 떠나서 선거 이후에 이렇게 상대 경쟁 후보를 별건에 별건에 해서 한 7, 8건 정도 대략 되는데 병합회사 한 대여섯 건으로 묶였지만 총 분리해서 한 7, 8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수사하고 한 개인을 정말 다 이렇게 털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고요. 그리고 통상 대선 끝나고 나면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러니까 양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해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대체로는 그냥 각하하는 형태로 해서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례적으로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끈질기게 아주 독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인데 물론 정치인이라고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무조건 정치인들은 다 면제해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도를 지나쳐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일괄 기소를 합니다. 일괄 기소를 해서 그로부터, 그다음부터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다음부터는 재판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가 수사만 한 것 같아요. 계속 한 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건이 터지면 또 다른 건으로 수사가 이어가고 또 다른 건으로 이어지고 지금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별건의 별건 수사를 2년 반 동안 이어진 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고 정치적 수사 아니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용산에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2심 점심으로 하는 걸까요?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그거를 대놓고 무슨 민정수석이든 어떤 수석이나 누구를 통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이게 과거에는 과거 정권들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정권이 무너지죠. 그런 게 만약에 발설이 되거나 폭로가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특이하긴 합니다마는 워낙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특이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예를 들면 대북송군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대선에서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패했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상대 후보를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패자에 대해서 일단 승자가 그런 건 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직접 고소, 고발했던 것도 취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무마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군 문제는 이거는 승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재판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언제 하느냐. 이런 궁금증은 계속 여러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선 우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인데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회의가 끝나고 한동훈 대표, 기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럴 일입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게 전 언론을 뒤덮을 만한 일이에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글 자체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작성자를 택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키우는 거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속된 말로 불을 뿜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권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거기서 무슨 여론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자,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있거나 등등의 사람이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걸 계속 문제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 설득력이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X, O. 설득력이 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딱 이것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 대표를 좀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게시판 이게 어떤 하나의 단초, 불씨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유난 갈등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결국은 낙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익명 게시판을 놓고 이렇게까지 당 전체가 시끄러운 거를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과거에도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이런 게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당대표를 면전해서 아마 공격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정말 정치가 참 힘들다라는 걸 아마 지금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 2015년, 2016년 당시에 제가 이제 수석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최고위에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대변인을 세 번 했거든요.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아주 그때는 또 집단지도체제라 당대표를 면전해서 공격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나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저도 좀 궁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문제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다고 당 지도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가 이런 거를 직접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댓글만 보고 그건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면 제대로 밝혀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왜 가족이 안 썼으면 안 썼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단순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누가 썼다 안 썼다를 얘기하는 것조차 뭔가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부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담일까요? 그리고 지금 저도 밝혀진 바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히 보인다고 그래요.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가족이 뭘 썼든 이거는 자유인 거죠.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가족 이름으로 쓴 거는 커다란 어떤 도의적인 이런 또 법적인 건 물론이고 도의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답답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가족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도 알 바 아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입장을 주로 내는 편인데 몇 가지 이슈에서는 안 내는데 대표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자꾸 겉을 맴도는 듯한 답변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O를 드신 이유. 아, X였나요? X였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 흔들기는 맞는데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이 게시판 문제를 끌고 온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소위 야권이나 또는 언론 또 시민사회로부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격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덮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낙마된다고 명태균 게이트가 덮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거취와 관련돼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가끔 아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굉장히 클리어 모든 문제 분명히 명확하게 하는 스타일이면서도 먹금할 때도 있어요. 그 전에 과거 아이폰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끝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당신이 관여되어 있냐를 물어보는데 법적인 문제를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문서 답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는 비판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욕설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걸 문제 삼고 누가 했는지 찾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또 당원 게시판에 본래 취재하고 맞지 않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관련돼 있느냐.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양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건, 20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한 1000건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의 계속 썼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소한 당원들하고 많은 지지자들은 물어볼 권리 있죠.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관련됐느냐, 한동훈 대표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답할 책임은 지도자라면, 특히 당대표급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피해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특정 시간에 좀 몰렸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정면으로 나서서 입장을 낸 건 분명해요. 다만 정말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을 지나면서 강경 기조를 일단 돌아섰는데 입장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요? 한동훈 대표는 그대로 얘기한 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가족이 만약에 댓글을 썼다, 익명으로. 물론 익명으로 다 쓰는 거지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는 거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얘기를 저 같애도 좀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봐요. 원칙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 밝히는 것조차 이런 당원 익명성,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 운영원리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입장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OX를 그럼 드릴게요. 두 분이 첫 번째 답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명태균 이슈 덮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물론 취지는 당대표의 지도체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나오냐가 궁금한데 배후의 용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참 알기 어려운데 두 분 다 O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배후라는 게요. 무슨 수석급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직접적인 정말 배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김대남 행정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현직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험담을 하고 당대표 출마한 사람을 떨어뜨릴만한 작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한테 자료도 주고 기사에 쓰라고 그러고 그 정도면 배운 거죠. 실무자급에서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집요하게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러죠? 모니터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거 하면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누구한테 텔레그램이든 메시지든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당대회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을 치렀는데 굉장히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과연 정말 손 놓고 있는 걸까? 좀 의구심은 들어요. 지금까지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당이 돌아가는 것 또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우는 한동훈 대표 취임한 이후에 2라운드가 벌어진 것 같다. 1라운드는 약간 대통령실이 불리한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까지 그게 그리고 일단락된 거죠. 그 상황 자체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공세적이고 대통령실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이번 2라운드는 도리어 소위 친윤계 쪽이 뭔가 공세 명분을 지고 한동훈 대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거는 용산이 개입했니 안 했냐 지시했다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흔들기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하고 이신전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2라운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저희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우 의원이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거 뭐 빅뉴스 단인데 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짤막하게 시청자들께 인사를 하고 떠나시더라도 저는 뭐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방송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뒷배경 설명도 좀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영원한 또 이별은 없으니까 또 만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막히는 코막힘 때문에 넓히고 누르고 비비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비 마침내 눈을 맞이할 시간 스노우피크 쌓인다. 랜드 헤비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인사돌? 좀 이런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약속받았다고 안심했다가 뒤통수를 맞았고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 아닙니다. 굴종 외교 소리까지 들으며 양보해줬다고 일본이 의리를 지킬리도 만무합니다. 비슷한 일을 또 당하면 그건 실책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보호가 최우선 갇힌 외교에서 이번 일은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 와 카세 때문에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